1인당 만원으로 게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이 음식점은 게장을 무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의 게장 정식이 2, 3만원 선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양도 푸짐합니다. 주재료인 꽃게도 싱싱하고 맛이 좋아서 손님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무한 리필 서비스로 양념게장과 간장게장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음식점의 무한 리필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대량 구매 덕분입니다. 최근 외식업계의 무한 리필 서비스 전문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직장인들은 무한 리필 전문점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식업종도 해산물, 샐러드를 비롯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명동에 위치한 남미식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서는 쇠고기 스테이크를 무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스테이크 가격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고급 스테이크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찾습니다. 이 좋은 걸 무한 리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냥 막 산 걸 쓰지 않느냐, 절대 그런 건 없고 저희는 호두산 청룡 냉장용만 보지버려요. 얼린 건 사용하지 않고, 노축장에서 바로 대량으로 로건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에 대한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완제품이 아닌 중간 가정의 비용을 저희가 조례자들이 해체를 하니까 그걸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무한 리필로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무한 리필 전문점이 맛과 품질면에서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통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맛과 품질에 투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은 이미 확보한 무한 리필 전문점이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외식 업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FTN 남윤선입니다.